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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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가 이상해요. 여기가 왜? 이렇게 놨어요. 여기 윗입술도 좀 이상한데? 공공아 윗입술이 왜 이렇게 툭 부어졌어. 언제부터 그래? 한참 전에 책 읽을 때, 저기까지. 그때 뭐 먹은 거 있어? 복숭아. 복숭아 이번에 처음 먹은 거 아니잖아. 근데 왜 이렇게 입술이 퉁퉁 부었지? 우선은 조금 지켜보고 심해지면 병원 가봐야 될 거 같은데? 우리 앤아가띠 뭐해요 그거는? 앤아가씨. 그런 스타일 좋아해? 앤아가 그거 주세요. 엄마꺼 봐. 입을 거야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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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효과. 우선 입안에 바르는 연고 좀 발라보자. 응. 이따가 한 번 또 보자. 응. 너무 걱정하지 말고. 지금 오빠 입술에 물집이 지금 닫혔는데. 지금 이게 중요하냐고. 응? 그 복숭아 먹기 전에 또 먹은 거 없어? 있어요. 뭐 먹었어? 짬뽕. 짬뽕? 네. 이상하네. 근데 둘 다 평소에 먹어봤던 거잖아? 네. 아까보다 입술이 조금 가라앉은 거 같기도 하고. 한 번 입어봐. 입 다물고 있어봐. 아니네. 아직도 부었네. 안녕하세요. 결국에 입었어요. 예나가 씨는? 오빠 손잡고 천천히. 그렇지. 그렇지. 드레스야? 응? 공주님 행차하십니다. 응. 뭐 이렇게? 볼게 많아? 응. 아. 누욕아 입술 좀 괜찮아졌어? 살짝 나아졌어요. 그래?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. 그래도 아직 붓기는 비싼데. 물집은? 없어진 거 같아요. 어? 물집 없어졌네? 그래도 물집 없어진 거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아지잖아 봐. 다행이다. 자, 누욕이가 제 방에 놓고 간 종인데 이 누욕이의 피아노 교실. 강의비가 6초에 3원이에요. 누욕이한테 물어보러 갈게요. 누욕아. 네? 피아노 교실 뭐야? 아. 내가 피아노 가르쳐온다. 근데 이거 6초에 3원이면 1분에 30원. 응. 그럼 10분에 300원이잖아. 좀 싸게 안 돼요? 200원? 10분에 200원이요? 그럼 피아노 실력 좀 봐야죠. 선생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봐야 이게 학생이 할지 말지 결정하죠. 선생님 실력을 보여줘. 뭐 칠 거예요? 한번 해보세요. 좋아요. 네. 듣기 좋은데요? 선생님이 잘생겨서 마음에 드네요. 선생님 칭찬해도 딱 집중하고 선생님 할 자격이 있는데 예나씨는 왜 끙끙거려요? 오빠랑 피아노 치고 싶어서? 하하하하 10분에 200원을 조금 조금 더 듣는데 10분에 200원 받을 수 있겠어요? 왜요? 팔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실력을 보여줘. 안녕하세요. 예나가씨는 깍두기로 같이 배워줄 수 있나요? 가르쳐줄 수 있나요? 네 알겠습니다. 예나가씨도 깍두기로 가르쳐준대. 예나가씨 실력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눈물 닦아요. 눈물이 뚝뚝. 아 그리고 여기 생활통지표 나왔던데 네. 아빠 한번 봐야겠어. 여기 앉아봐야 제대로 했나 봅시다. 자 생활통지표 여기 글씨가 좀 흐릴텐데 자 평가가 지금 다 똑같은데 동그라미 두 개 이게 이게 뭐지? 아 동그라미 두 개가 매우 잘한 읽기 쓰기 문법 다 잘하고 사회 네. 뭐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. 몸 베베꼬질 마시고요. 자 수학 수학 우리 뉴욕이 수학 과학은 엄청 잘하잖아. 체육 체육 어때요? 체육 잘하죠? 네. 질렁기 하는 거 보니까 체육도 잘하는 거 같고 지금 3학년 때는 지금 뉴욕이가 다 잘했어요. 자 선생님이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해요. 뭐 뭐 내놓으라고요? 등록비 10만원 등록비 10만원? 네. 아니 무슨 등록비 10만원입니까? 네. 자격증 있어요? 아니요. 이거 불법교육이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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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편인데 어떻게 됐어? keiner.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네. 좀 퍼졌네. 색깔이 연해지면서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 같은데? 약도 발라겠다.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이렇게 모기가 뜯어 먹어도 모르니 고생 귀찮게 하지 말고 누효가 입술 괜찮아졌어? 어 많이 두께가 괜찮아졌네 맛있게 먹어 누효가 입술 계속 괜찮아? 다음에 복숭아 먹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 같아 그리고 지금 시간 늦었어 빨리 빨리 씻고 잘돼 면역력 떨어져 강아지들 잘 됐어요 입술은 어디 보자 어 이제 완전 건강이 돌아왔네 친구들 혹시 원인을 아는 사람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아 누효가 선생님이 빨리 빨리 좀 배우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가르칠 건지 생각했어요? 네 배워볼게요 네 저희 수강료 초당이니까 이거 타이머 누를게요 자 뭐부터 배우면 되나요? 아이가 엄청 몰라요 목어요? 손 치워봐요 도레미파솔라시도네요 네 이거 뭐겠어요 도레도레도 네 아주 훌륭한 학생이죠? 네 여기 도두리프가 있으면은 한번 더 하는 거예요? 네 이만큼만 한 번 더 해요? 네 한번 쳐보세요 도레도레 도레도레 도 그 다음 컷도 도레미 도레미 도 도 도레미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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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나요? 네 네 도 도 로 도 렘 미 파 미 레 도 렘 미 파 미 레 도 선생님 오늘 파마 했는데 잘 어울려요? 선생님도 이발 하셨네요? 뜬금없죠? 솔 파 미 레 도 이거 더 좋아요? 세워서 해야 돼요 아 좀 세워서 해야 돼요 손가락을 네 솔 파 미 파 솔 파 미 파 솔 첫 수업인데 잘했나요? 네 소질이 좀 있어 보이나요?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어떤 이거 뭐예요? 미 네 이거 이건 좀 걸려요 미 파 솔 라 시 한 번에 볼 줄 알아야 되나요 아 이거는 제가 공부 좀 해올게요 도 파 파 라 솔 네 이 정도까지는 돼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4분 36초 나왔습니다 얼마죠 이게 92원이요 네 92원 저장해 놓을게요 하하하 친구들 수업 어땠나요 뉴욕이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쳐 주네요 그리고 되게 싸요 놀러 오세요 으 어 듣기 좋은데요